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팔란트 15년 10월에 하셨으니까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오래됐네 8년 됐네요 어떠셨어요? 불편한 거 없고 괜찮았어요 선생님은 이제 수술 받으신 기계가 콜로플라스트라는 제품이거든요 원래 이게 좀 뻣뻣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매우 상당히 부드러운데 언제부터 그렇게 부드러워지시던가요?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서?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? 그래요? 한 6개월? 6개월? 그래요? 되게 빨리 부드러워지셨네요 잘 보통 뻣뻣해서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처음에 그랬어요 오래가는 분들은 1년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이네 기록을 보면 선생님은 조루가 원래 좀 있으셨다 수를 안 드시면 바로 사정한다 그러셨는데 조루는 좀 좋아지셨어요? 괜찮으셨어요? 길이도 많이 좋아하셨네요 네 길이가 좀... 원래 8.5cm 였는데 9cm... 0.5cm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? 네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두께는 예전에 한... 보니까 9cm 나왔었는데 지금 11.5cm로 나오네요 좀 많이 좋아하셨구나 잘 못 느끼시겠죠? 어떤 때는 느껴요 어떤 때? 네 어떤 때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 뭐라 그럴까 팽창해질 때 내가 화장실 가서 오줌을 놓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굴지? 내가 느껴요 그거를 새벽에 가끔 이렇게 밝게 되기도 하세요? 자연 밝기도 좀 되더라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우 두껍네 하는 그게 딱 느끼더라고요 사용을 실제로 해보시면서는 어떠셨어요? 하여간 좋았어요 좋고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솔직히 나만 알고 싶은 거 그냥 누구한테 지인한테는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죠 되게 맛있는 식당들이 가끔 가다보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얘기할까 싶다가도 아이 저 집 너무 붐비면 내가 오기 불편하니까 생각하고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상대편 그러니까 파트너라고 해야 되겠죠? 네 여자들이 알던가요? 그 이야기 안 하면은 거의 모를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오래되면 그러니까 자주 하는 사람은 알게 되고 나중에 아 한두 번 하는 사람은 몰라요 자주 하면 알게 되더라고요 네 뭐라 그래요? 뭐 여기다 뭐 넣냐고 아니 이게 뭐냐고 아니 그런 아무것도 하냐 그냥 그러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다보면 뭐 이렇게 만져보고 막 그러죠 불알 밑에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뭐야 이거 아니야 그냥 그런게 있어 그러고 말하는데 정확히 모르지 말을 안 하니까 모르죠 음경은 차이가 안 날텐데 음경은 이제 껌크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다보면 다 만지잖아요 그게 만지게 되면 이제 알 수 있게 그럴 수 있죠 강직도나 이런거는 어느정도 대독을 쓰세요 보통 아 더 내가 더 딱딱하게 하려면 좀 더 아주 이렇게 하고 음 조금 저거 들으려면 들어 그러는데 너무 너무 딱딱하게 하니까 좀 저기 하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너무 딱딱하면 네 조금 그런거 같아요 너무 딱딱하면 너무 그렇게 조금 덜 저기하지 지금 쓰신걸 보니까 딱 적당히 잘 쓰신거 같아요 강직도를 너무 세게 해서 썼던 분들은 티가 나거든요 세게 하면은 아퍼 너무 세게 하면 아픈건 안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죠 잘하셨어요 하시고 나셔서 다르게 뭐 이렇게 어떤 내가 하기 전에 몰랐는데 하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이나 이런게 있으셨어요? 그런건 전혀 없는거 같아요 평소에 뭐 이게 들어있다는 느낌은 있으세요? 언제 이게 들어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? 화장실 갔을때? 그래서 뭐 그냥 전혀 뭐 그런데 이만큼 신경쓰이는 것이 없으니까 뭐 신경은 안써요 아예 합의사 8년 되셨으니까 네 아예 신경 안써요 아예 신경 안써요 이걸로 더이상 고민은 안하시겠다 네 고민은 안하고 조금 진짜 저기한 사람들은 하라고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진짜 그런사람이 지혜 많이인데 하고 싶은데 에이 썼던 얘기하기가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그걸 못하겠더라구요 허민아는 지금 당장 한사람들 내 주위에도 몇명 있는데 나만 이렇게 저기하고 싶은거 네 뭐 환자분 잘 쓰시면 됐죠 뭐 오늘 아무튼 오랜만에 뵙는데 상태가 좋으시구요 네 아무튼 병과 좋으시네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저희는 안 오셔도 되구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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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n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